광주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빅고울장학금에 지역기업들의 따뜻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남경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화기술공사와의 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으며, 두 기업은 각각 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남경종합건설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3,3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으며, 주식회사 동화기술공사도 지난 2004년부터 8회에 걸쳐 7,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나눔의 손길을 이어왔습니다. 기탁받은 장학금은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한 빅고울장학재단을 통해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빅고울장학재단은 지난해 258명의 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2억 4,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뜻한 나눔이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